3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방폭구조는 큰 덩어리 5가지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 풀면서 그 덩어리 5가지 폴드 정리를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호입니다 이건 그냥 주는 점수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기호에 대한 것 그 다음 기호를 하고 난 다음에 4가지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그리고 유입방폭구조 이 4가지는 간단한 특징,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설명하고 해당되는 것을 방폭구조를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2가지 정리하셨죠 나머지 3가지는요 최대 안전 틈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염 일주 한계 화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값 또는 그냥 안전 간격, 안전 간격이라고도 하고 크레아른스 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두셔야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최대 안전 틈새죠 최대 안전 틈새 또는 폭발 등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발 등급이 나오면 이거 최대 안전 틈새구나 과거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KSC에서는 이걸 폭발 등급이라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최대 안전 틈새, 똑같은 폭발 등급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5가지 정리부터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폭발 등급과 최대 안전 틈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발화도와 최고 표면 온도에 관련되는 거 엄마 권총찬 강범을 가면서 외우신 거 있죠 그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험 장소가 나옵니다 0종, 1종, 2종이고 0종이 제일 위험하죠 항상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어떤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 저장땡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 장소가 나오면 이런 각각의 위험 장소에 선정할 수 있는 방폭구조는 어떤 것이 있느냐까지 정리하시면 방폭구조가 다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들은 힘, 백지, 내고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것은 방폭구조입니다 전체를 다 아셔야 되겠죠 내 앞을 안 본 비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앞에서부터 DP 이렇게 쓰시면 되죠 띄워서 OQ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비슷한 걸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Q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OQ고요 그 다음 여기에 EIN은 MS 미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앞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안전증, 본질 본질은 I인데 IA와 IB가 있습니다 영종 장소에는 IA만 가능해요 영종 장소에 만약에 본질 안전 방폭구조라고만 쓰시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도 다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구조하고 괄호해서 IA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N은 비점화 비점화는 또 뭡니까? 1종에만 쓸 수 없는 거죠 1종에는 비점화를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종에는 비점화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N, 비점화가 쓰이는 곳은 2종 장소밖에 없다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유입은 O고요 충전이 Q고 몰드는 M이고 특수는 S입니다 전체를 제가 다 한번 같이 정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큰 지금 덩어리만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방폭구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나오죠? 내용 알아두시고요 4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좀 위험하겠죠 위험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다 제가 간혹 쓸데없는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관리 대상 물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취급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리 대상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저는 이게 좀 수월해요 안기법을 쓰다가 점점 쳐도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기법도 과거에서 봤는데 오히려 하다 보니 점점 이제 지혜가 생기죠 이런 안기법은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각각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만 정리해 가시면 오히려 기억에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안기법을 쓰셔도 되고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관리 대상 물질로 봐서는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명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질이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취급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또 착용해야 될 보호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쪽에서 두 가지 정리하시고 사람 쪽에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다음에 어떤 사고나 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다 긴급 방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관리 대상 물질의 명칭이 있죠 일단은 말을 다듬어 가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것을 먼저 쓰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쓰라 했는데 다섯 가지 썼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맞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틀리면 뒤에 소용이 없어요 채점 안 돼요 세 가지 쓰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만 채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올바른 답을 썼고 위에 틀리는 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중에서도 취급상 주의사항이 가장 쉬우니까 저걸 제일 먼저 쓸 거야 이건 순서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1순위로 적고 후순위로 어떤 걸 미룰 것인가 미리 다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확실하게 적을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좀 적을 수 있도록 핵심을 먼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말을 다듬는 거예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제 요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제시해 주는 안기법 또는 이런 그림을 이용한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저게 나한테 가장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